뭐야? 한나 그 기지매가 살아있다고? 당장 한나 잡아야 돼요. 만약 민도욕 쪽에서 알게 되면 한나 당신 정체를 밝히는데 이용할 거예요. 누가 그 기지매를 숨기고 있었던 거야? 대체 어떤 놈이? 모네요. 모네 친모가 한나를 데리고 있었어요. 이랬어 죽이랬! 지금 거기 어디야? 야 어딨어? 마사지샵이 여기니? 하... 한날 찾는 거라면 그 아이는 여기 없어. 벌써 매튜한테 다 말한 거야? 널 쳐낼 절호의 찬스 내가 놓칠 리 있겠어? 이따 보자 애기야. 여기서 나가는 대로 어디든 가 있어. 어? 절대 돌아보지 말고. 알았지? 간다면abei 어디다 숨을 query 쓰라고! 예악! 한나... 진정해! 진정한 군대말지요! 한나... 내가 찾을 거야. 엄마가 살아있어야 애도 만들 거 아니야!